It's very hard to performance and yeah, same as you, you know, you know, we just know 30% from now. J씨가 엄청난 대식간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식당에서 저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일단은 근데 당연히 한국어. 배고프죠? I'm hungry. I'm hungry. You ord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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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an you order. I can read. OK, OK. 제가 시킬게요, 제가. 제가 여기 추천을 한 데라서.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여기 엄청 맛있거든요. You know,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예. 예, 예, 예. 좋아요. 메인, 메인. 삼겹살. 어, 맛있었어요. 아, 네네, 주문할게요. 저희 뭐 일단 삼겹살 4인분. 그렇게 일단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thirsty. I just want like water.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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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물 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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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읽죠. 한국말. 네, 감사합니다. 야, 저 추억의, 그렇죠? It's really dirty. It's really really dirty. It's really really dirty. 그리고 그러는데. Just go, what? 보리차 특이하죠? 흙탕물차는 보이는데. 이게 보리차 같아요. 네, 보리차. 디테일이고. 그렇죠. 사장님의 배려거든요. 이거 건강한 물인데요. 보리차 끓여서 줘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just want water. Only water. Only water. 아하, 보리차, 보리차. 아하, 보리차, 보리차. 은수 입니다. 근데 100만 원ίναι. 아하하. آ,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